박정민 직사 지휘 presentation 여러분, 박정민 집사하는 사람은 인제상품을 잘 만들면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 같은 사람은 인제상품을 잘 만들면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 가거든 한 번 그 Summit 훈련 중의 하나로 하시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인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이유가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연예인이 10만명 지금 신청들하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와 각 이벤트사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사실은 걔들을 다 영적으로 막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런 인재들을 모델링을 잘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 보험화 절대 못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좋은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상상외로 많은 교인들이,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 뭐, 먹을 것도 없다.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수 집사님들을 멘담해 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깐요, 교회에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2, 3, 7 훈련합시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말이요, 세계에 살릴 성전을 지자. 와닿지 않는단 말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세계보험하자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세계보험하자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방황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딱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은약을 잡은 겁니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다. 나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이런 은약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최고 가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대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만 장의 간증문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노인이, 허름한 노인이, 할 일이 없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어느 조그만 대학을 찾아간 겁니다. 총장님 면담을 요청하니까 만나 주질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은 다 비서들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다 면담을 올라오지, 길에서 누구도 와가지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니까, 만나 주질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허름한 부부가 와가지고요.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귀찮잖아요.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학을 지으려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청장님이 굉장히 무시하면서요. 이만큼 드는데 당신은 할아버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그것만 됩니까? 이랬어요. 그 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기부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되겠냐. 그 정도 대학이면 내가 세워야 되겠다.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학이 자기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말이죠. 회사 갔다 오는데 초라하게 노인이 문상을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난 겁니다. 가서 인사하고 얘기해서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마치고 오면서 가서 얘기하고 그러죠. 이 할아버지가 배울 게 많아요. 듣고 배우고 이렇게. 둘이 친구 되었어요. 매일 이야기해요. 그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어요. 이 사람 유언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 누구에게 내 재산 몇 %를 줘라. 이 분이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생긴 거 이야기 안 해봐요. 코카콜라 회장이요. 이 분이 그 돈을 받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한 겁니다. 이 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른 건 아닙니다. 하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장에 못 박힌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250년, 어떤 학자는 4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상관없고요. 그런 긴 세월을 애급에 살았습니다. 애급에 사는 동안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 때 굉장한 명성을 떨치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후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불신자, 무능한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은약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은약이 들어 있어요. 사람은 너무 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보금 놓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들이 총리야. 우리 동생이 총리야. 우리 삼촌이 총리야. 70명이 막 흥분된 거예요. 그 이상 가족이 70명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왔죠. 또 보금 놓쳐요. 또 문제 생기죠. 또 보금 놓쳐요. 사람 때문에 또 보금 놓쳐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이스라엘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키부츠 정신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내용 배울 거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키부츠 운동 때문에 보금 놓친 거예요. 처참하게 후대들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아파 죽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환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환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미국이 제일 걱정된 게 뭔가요?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보금보다 청교도 정신을 쉬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 운동하는 사람 나보고 욕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보금 아닙니다. 키부츠 운동 대단한 운동입니다. 보금 운동 아닙니다. 영적인, 절대로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얽힌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재앙 못 막습니다. 코로나 이게 재앙이에요. 그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로 죽어요. 미사일에 죽는 게 아니고 미생물에 죽는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5년 전, 10년 전, 40년 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보금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걱정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보금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순수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실 겁니다. 오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막강했던 총리 가족이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 요셉의 다른 점은 뭡니까? 복음으로, 은약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묻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이단으로 가느냐? 미안합니다. 가기 전에 그 영이 있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전혀 마음에 감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가 비결이 있는 것 같다, 그게 감아가 와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감아가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에는 감아가 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렘넘드 일곱 명의 특징, 성징의 시대를 운영한 특징이 은약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거예요. 안 그러면요, 시작이 틀릴 뿐인 거예요. 틀린 길을 가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틀린 길을 가면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길을 가면서 많은 파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은약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끝냈는데 왜 노예로 갑니까? 그게 절대 은약이죠. 그 깨달은 사람보고 끝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누명사고 감옥 갑니까? 거기에 절대 은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에 절대 은약이 있으니까요. 그게 끝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 사람이에요. 은약으로 끝냈 사람이에요. 보금으로 끝냈 사람이에요. 천하 없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힘과 축복이 그리로 동원돼요. 전국 세계인 우리 가족들 오늘 은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금으로 모든 것 끝났다. 그런데 어째서 깡피 같은 사람을 만납니까? 거기에 그 얘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이런 요셉이 죽은 거예요. 은약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어디에 연결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마누엘 교회가 끝까지 순수한 보금을, 오직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동원하여 지키실 것인데 여러분부터 지키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은약을 지고 있는 숨은 인물을 찾았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끝난 겁니다. 첫째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의 자에게 참가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레위 집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만 하라고 그 땅은 열한 집하에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열한 집하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일부분은 레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레위 것은 레위에게 주는 겁니다. 열한 집하가 다 내놓으면 똑같이 돼요. 그게 11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레위 집하는 제사들이 있는 집합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많은 예배와 제사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스 9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임으로 절대 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여러분이 레위 집하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 지성소에 막힌 것을 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스 10 읽어보면 담대히 주님께 나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담대히라는 말이 당당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말은 뭡니까? 벌벌 뜰어야 돼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뜰어야 돼요. 그렇죠.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뜰어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겁니다. 담대히 나가네. 담대히 나가면 내가 나갈 자격이 없는데 얻은 겁니다. 담대히 나가네.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해에 한두 번 당신 감옥에서 나가라. 판검사 필요 없습니다. 재판 필요 없어요. 담대히 나온다니까. 뭐냐? 대통령이 나가라. 지방법은 뭐 고등법은 필요 없어. 대통령이 나가라. 그렇습니다. 로마스 8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지금부터요. 그러면 절대적인 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흑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 눈에 안 보인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약을 요괴배시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사연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주의 아들로 보내기 전에 허락받고 키웠다는 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은약을 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재앙 막는 유일한 은약을 래위자손이라는 단어를 준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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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그 영국의 영국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래젓을 먹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 유대인들은 아이가 걸어 다닐 때가 이 점목입니다. 다른 한국사람들은 접근을 하고 애가 패가면서 하잖아요. 요괴배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굉장한 결단을 내렸거든요. 모세에게 모든 은약을 다 전달한 겁니다.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은약이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광야로 끌어냈을 때 미디안에서요. 창세기를 기록했죠. 창세기의 모든 원인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들리신 신학자도 많아요. 장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증명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도 있고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는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는 오늘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은약으로 끝난 절대 은약을 찾아내라.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루어질 은약을 설명해 주라. 두 종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은약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공주의 아들로 보낸 겁니다. 그렇죠. 공주의 아들 들어갔다는 것은 왕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지금 이 요괴배시 본 겁니다.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요셉이 했던 은약! 해보거라고요. 자, 다 가르쳤는데 애급에 들어오게 된 원인 안 가르쳤겠어요? 그 기록을 세밀하게 장세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머니에게 들고 오란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했던 역할을 네가 할 수 있다. 그 은약이 전달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경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보면 사십 년 동안의 말섬적인 일이었어요. 꼭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욕했습니다만 광야 사십 년이었어요. 중요한 것 다 가르쳤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은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올 때마다 모든 응답 왔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끝난 절대 은약을 찾으세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응답을 와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은약의 흐름을 붙잡고 또 흐름을 타워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받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요괴배식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받은 응답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현장을 보냈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다고 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에 절대 은약을 붙잡으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세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피의자 잡들이려고 하라.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은약 순간순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위기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눈에 안 보이게 성사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성공이 성공 아닙니다. 허감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의 능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요괴베스의 결단입니다. 이 요괴베스의 결단이요. 모든 것을 좌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복음으로 끝난, 은약으로 끝난 결단을 요괴베스이 딱 잡은 겁니다. 자, 아이들이 다 죽게 됐어요. 숨길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위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약은 모든 것을 끝난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괴베스에만 알아낸 거예요. 굉장하죠. 이 아이를 공주와 모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띄워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공주가 어린 모세를 보는 순간 희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죽여야 되는 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까 공주 마음에요. 이 아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룹은 가장 중요한 보호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의 은약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함의 결단입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틈을 딱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달려간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이 공주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룹은 그 어머니가 들어간 적을 먹여서 나중에 키워서 왕궁으로 보내겠다 하죠. 이 어린이에게 가사에 대해 말해요. 그럼 우리 애가 가사에 대해 준비하겠다는 걸 당할 수 있을까요? 오케 하신 거에요. 이 어린이에게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2부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가장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니까 무슨 내용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배경이 좋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다는 걸 늘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보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도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복음만이 가능한 거구나.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요. 제게 와닿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단 말이냐.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모든 사단의 업무를 끝내버린 것이죠. 지옥 건세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재앙 건세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출발한 것이죠.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응답이 오니까 다른 사람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보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우리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걸 그랬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과 장노인들 수호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뒤에서 구경을 했지만 대단하다 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요. 수많은 사람을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힘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 변호사가요. 우리 교회를 공격했다니까요.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뭘 생각했냐면요. 저 빚을 감당을 못 할 거라고 봤어요. 우리 교회인들 대단합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그것도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 가는 교회당은 굉장한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기 가서 우리가 지금요. 2379가 치유와 서미드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봤어요. 특히 수도권 있는 교회가 저 살만한 힘이 없어요. 저분들이 사람이 나빠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 모았던 걸 버리고 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도 않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밤때 우리 들어왔을 때 밖에 소만 소리를 다 했거든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바깥에 못 견딘다. 저 사람들은 이거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눈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눈도 감장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할 일이 뭡니까? 제약 막는 뇌위 은약을 확실하게 해라. 시대에 살리는 은약의 흐름을 확실하게 해라. 모세처럼 현장 살릴 은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도록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님을 믿게 해주고 없어서 아무것도 자랑 아님을 알게 해주고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해주고 없어서 복음 없어지는 시대를 막는 은약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감에 빠져있는 자들은 많은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쟁하고 세상적으로 가는 교회가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우리에게 헝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전도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선교와 렘너드 살리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앞으로 전 세계가 병들 것인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후와 성령님의 역사하시미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은약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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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